저녁 식사? 뭐라고 불렀어? 아니요 있어 보이게 바베큐로 가져왔어요 그냥 바베큐하고 가로 치고 삼겹 플러스 김치 오케이 좋다 한번 해보자 우리 그치? 그치? 한 주씩 나갈 수 있겠지? 맛있겠다 야 그래? 문제 좋다 어 좀 그림이 나와? 이렇게? 근데 좀 뭔가 두 줄 하는 게 낫겠죠? 두 줄 한번 해보고 저기 상추 있잖아 이거 좀 뜯어놔서 모아두자 응 네 기름, 참기름에 이거 쌈장을 올려놓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아 참기름에 쌈장을 올려놔? 네 원래 된장인데 된장 없죠? 맛있는 된장, 집 된장 이런 거 있으면 있어 된장 어? 우와 없는 게 없네요 맛있겠다 더? 네 좋아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뽑을게요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렇게 나가? 네 이렇게 하나에 크게? 네 고기 오만큼인데 살짝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고기 한 10인분 나가야 된다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조금만 줄일게요 오케이 조금만 줄일게요 괜찮네 어 드신다 어 드신다 어... 홍게 라면? 어... 라면도 있고 저희 오늘 삼겹살도 있고 오늘 삼겹살 구워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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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하면 2개 달걀말이 하나? 삼겹살 2인분? 2인분? 2개? 네 삼겹살 2개 네 네 준비됐나? 네! 오늘 삼겹살 요원이 지금 새로 투입돼가지고 아 네 한 번 먹어 볼걸? 이리 가 자 아 아 절대 안 돼 어? 너무 따라 아 아 축하드립니다. 한 개 더 해야 될까요? 좀 많지 않나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조절해보자고. 네. 잠깐만요. 사진 찍어야죠. 네. 맛있다. 게 냄새가 확 나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거 뭐예요? 된장에 내 참기름이. 근데 된장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색다르고 있네. 먹어봐 맛있다. 언니는. 삼겹살. 삼겹살 구운 것도 오래간만에 먹으면 됐어. 어떻게 생으로 드세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구운 것도 오래간만에 먹으면 됐어. 살만하고. 아, 살만하고. 아, 나는 깜짝 놀랐네. 아, 생으로 드신 줄 알긴. 생일이니까. 생일이니까. 나면 먹고. 나면 먹고. 아이구. 축하드립니다. 그럼 몇 번째 생일이세요? 그 23 번째? 아니에요? 23 번째. 이거 오늘이 있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랑 단결말이? 명랑 단결말이 2개랑 저 믿는 거 잘못해줘 홍게랑은 3개랑요 명랑 단결말이 2개랑 비비큐 2개 세트로? 네 네 거의 다 치도 파이트 네 감사합니다 아 날차에 들어갔다 영랑은 친구야 명랑 이런 말인데 날차는 아니지 형 왜 근데 왜 날차를 해야 되지? 아는 게 날차에 밖에 없지 그렇죠 한국인들아 저거 아니야 협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이거 두겨서 같이 찍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메세이하고 참기름 베이스네 어쩔 수 없죠 형 유튜브 회원이 하나거든요 야 정선컥 비벼 개맛있어 형 이거 되게 야 정선컥 비벼 뭐가? 고기가? 맛있어. 고기가? 어? 형 이거 되게 세 번 맛인데? 이거 먹어봐야 돼. 아 여기? 이게 더 맛있는데? 이거 먹어봐. 현장님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맛있는 집 된장이랑 들기름 넣은 거예요. 아 참기름 아닌가? 참기름 아닌가? 상관없어요 근데. 아 참기름이라고 막 얘기했는데 아 들기름이었구나. 맛있죠? 거기에 손맛이 들어가야 돼. 그럼. 사랑? 사랑.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아. 형님 제가 한 번 하려고 된 것 같아요. 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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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없어? 어제 못 써 감사합니다 단가가 안 나오거든 오늘은 또 뭐? 말페유? 뭐? 말페유? 뭐? 말페유? 밀페유? 밀페유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는 샤부샤부처럼 먹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게 생겼어 이건 의외가 아니고 이렇게 소스 살짝 이렇게 올려서 가게 소스랑 저건 지지 뭘 또 몰라 아유 잘 됐네 Liz 오늘도 영업 종료! 예쁘다! 일단은 첫 잔은 맥주로다가 와! 수고하셨소!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볼 일도 많이 보고 왔어요 오 이거 웬 생각지도 못한 특식이 나와가지고 음 맛있네 왜? 그쵸 근데 오늘 진짜 너 줄게 없어 오늘 다 매운 거야 오늘 다 생선 쪽이야 너는 와 이거 또 안와도 육고기 좋아하잖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